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주선을 타고 이 먼 토성까지 현재 날아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먼 우주까지 왜 날아와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천문학 그것이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그 천문학 세계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딱딱한 강의에서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읽어도 애매모호한 그런 천문학 내용을 공부하시느라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저 우주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이 작은 먼지 구름에서부터 만들어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혹시 들어서 읽어서 조금은 아시더라도 직접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태양입니다 이 태양 주위를 도는 수, 금, 지, 화, 모, 도, 천해명 이런 행성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저기서 날아오는 저 헨리 해성은 76년마다 왜 지구로 오는 걸까요 해성의 꼬리는 왜 두 개일까요 이 모든 내용을 기존의 강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조금 더 재미있고 실감나고 이해하기 쉽게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천문학은 여러분들이 10년을 공부해도 다 공부하기가 힘든 분야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나오는 천문학 내용은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실감나고 재미있게 천문학 강의를 공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컴퓨터 그래픽 천문학 배경지식 강의를 선택해 주세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